안녕하십니까 홍두려파파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이 참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전기차가 위험한 3가지 이유. 요약을 하자면, 전기의 위험, 아크, 감전, 화재가 있는데 아크 또는 감전에 대한 안전 문제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화재에 대한 문제는 한번쯤 생각을 해보고 솔루션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은 2탄입니다. 고전압 배터리, 12V 배터리도 전기차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거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고전압 배터리 또는 트랙션 배터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고전압 트랙션 배터리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 뭐가 고장이 났을 때 과도한 수립이 몇백만원도 아니에요. 몇천만원 단위로 나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예전에 했던 업무와 완벽하게 아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 사실, 사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의 의견을 좀 섞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말로만 떼우면 너무 날로 먹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키노트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에 난 기사인데 테슬라를 타고 가다가 돌을 밟았나봐. 여기 꿍 했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뭔가 물이 줄줄줄 새고 있고 렉카의 어부바 차량에 실려서 갔다. 파손된 부위를 보니까 이게 배터리 부분 냉각수가 들어가는 구멍 같은데 여기가 파손이 됐고. 부위들을 보니까 아마 냉각수 라인이 프론트 슈라우드라고 그러죠. 슈라우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쪽이 충격으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배터리 팩을 어셈블리로 다 교환을 해야 된다. 그 외에 디테일이 또 있어요. 보험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보험 돈을 누가 먼저 주고 어쩌죠. 어쨌든 보통은 이런 문제를 보시면 여기가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돌멩이 밟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맞죠. 물론 맞아요. 그런데 어떤 차든 충격이 있으면 고장 납니다. 부러지고 깨지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설계로 이걸 막아서 이런 문제점을 원촌 봉쇄를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완벽한 설계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게 뭐죠? 에프터 세일즈. 수리입니다. 수리 비즈니스예요. 이건 에프터 세일즈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죠? 스파크 플러그죠. 스파크 플러그를 보통 이렇게 갈죠. 후드 열고 커버 떼면 보통 이렇게 보이죠. 간혹 여기 흡기나 배기 라인이 있어서 그걸 걷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만 탈거를 하면 바로 스파크 플러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상식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스파크 플러그가 부품이 공급 안 된다. 시중에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사에서도 공식 작업 방법을 안 내도 안 해. 스파크 플러그를 몇 뉴톤 메타로 조여해야 되는지 이런 재료가 없어요. 스파크 플러그가 고장 났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심지어 스파크 플러그가 저 블럭 저 안쪽에 박혀 있다. 아니면 스파크 플러그가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블럭하고 일체형이다. 부품 탈거가 불가하다. 말도 안 되지만 이렇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엔진 어셈블리 갈아야 됩니다. 스파크 플러그 하나 때문에 엔진 어셈블리를 통째로 간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시발유 자동차들은 스파크 플러그를 어떻게 교환해야 되는지 정보를 써주죠. 이게 정비 매뉴얼이죠. 서비스 매뉴얼, 리페어 매뉴얼. 스파크 플러그는 11번이고 19.6 뉴톤 메타로 조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아요. 하나에 몇 천 원씩 해요. 그런데 보통 4개, 6개, 8개 이렇게 많이 묶어서 팔죠. 되게 싸요. 이거 몇 천 원밖에 안 해. 기존 내연기간 자동차는 역사가 오래됐다고요. 주기적으로 어떤 부품을 교환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요 마모가 되는 부품들은 뭐가 있는지. 서스펜션 같은 거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 공학적으로 바라본 제조사들,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이 100년 넘게, 100년 넘었죠. 이 정보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들은 대체적으로, 100%는 아니니까, 대체적으로 교체,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그리고 작은 단위의 부품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스파크 플러그를 예를 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사사는 거의 똑같고, 물론 스펙이 살짝 닿을 수 있지만, 현대 자동차용 스파크 플러그가 다른 제조사에 맞을 수가 있어요. 한 단계만 더 나가볼게요. 스파크 플러그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증 수리를 받으러 갔어. 어셈블리를 교환해준대. 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보증 기간 이내면, 오, 엔진을 통째로 교환해줘? 오, 대박. 야, 엔진 나 새 걸로 바꿨어. 막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근데 보증 기간 지나면 어떻게 돼? 견적이 천만 원이라고? 미쳤나? 이런다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증 수리는 제조사가 돈 다 지불해주는 거잖아요. 제조사가 돈을 쓰면서까지 어셈블리로 교환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작업성. 작업이 너무 복잡해. 오히려 수리 안 하고 그냥 어셈블리로 교환해주는 게 더 싼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무전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만 원입니다. 생활 무전기. 이게 고장 났어요. 보증 수리를 맡겼어요. 뭐가 고장 났는지를 찾고 진단을 하고 납땜을 해가지고 빼내고 다시 또 껴가지고 테스트하고 한 시간 걸린다고 쳐요. 한 시간 공임이 얼만지 아세요? 한 만 원, 사만 원, 오만 원.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만 원이라고. 이거 무전기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공임 들여가지고 고쳐줄래요? 아니면 그냥 만 원짜리 하나 보내주고 말래요? 그런 경우예요. 두 번째, 부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AS 부품이. 모든 부품이 그냥 공장으로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수리를 하고 싶어도 단품으로 된 부품이 없으니까 수리를 못 하는 거죠. 세 번째, 수리를 할 기술이 없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100만 원짜리로 치는데 수리하면 만 원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고친다고. 왜? 고장난 부분을 못 찾는 거예요. 또 기술과 관련된 게 뭐냐면 납댐 기술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납댐 해봤자 이거 더 고장나기나 하지. 차라리 그냥 세워주는 게 낫죠. 그래서 인력으로 수리를 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모든 프로세스를 그냥 공장, 생산, 대량 생산 라인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못 고칩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다툼. 연구개발팀에서 야, 이거 절대로 뜯지 마. 너네들이 뜯어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못 고쳐. 절대로 뜯으면 안 돼. 그냥 어셈블리로 새 걸로 다 갖다 줘버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책임 만지려고. 연구개발팀, 특히 공급스톤 또는 공급사. 이쪽의 의견이 너무 세면 뜯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물론 그 사람들의 논리는 있습니다. 이걸 뜯으면 뭐가 문제가 있고 손으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막 그런 논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걸 회사 내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테슬라 배터리 돌아와 볼게요. 이 터진 부분이 도대체 어디일까? 인터넷 구글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 사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바깥쪽 부분, 여기가 파손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테슬라 배터리는 순행식으로 쿨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쿨런트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안에 포트를 빼내고 교환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는데, 와... 테슬라 배터리는 검색을 해보면 거의 100% 이 뚜껑을 열기 위해서 찢다 싶어서 걷어내더라고요. 다들 빠르로 그냥 들어 올리죠. 여기 그냥 리프트로 걸어서 리프트를 들어 올려버리더라고요. 찢어내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찢어냈죠. 조금 다행인 거는 이쪽 모듈을 제외하고는 커넥터, 컨트롤러, 릴레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은 절대로 수리를 하지 않겠다. 이쪽만 수리를 해라. 라는 철학으로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개발팀이. 이거는 당품으로 부품이 나오니까 교환을 한다고 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배터리 팩을 다 바꿔야 되냐. 검사를 하다 보니 유튜브에 올라온 건데 제목이 뭐냐면 테슬라가 이거 고치는데 1만 6천불 견적을 때렸다. 거의 2천만 원이죠. 그런데 내가 700불 90만 원 정도에 고쳤다. 수리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이다. 이게 비슷한 사고 같아요. 터졌는데 갈아내고 탭을 내서 니플을 하나 붙여서 고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왜 700불이 들었을까 모르겠는데. 이 영상의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은. 자 쩌디 앉아있는 놈들 다 들으라고 더 크게 말해야 된다. 수리의 권리가 중요한 이유다. 우리나라도 분명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점점 생길 거예요. 어셈블리 교환만 외치고 있으니까 정비하시는 분들이 전기차 전문으로 사업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모듈 하나를 빼냈습니다. 배터리 팩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가장 작은 단위 셀.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를 쓰죠. 셀. 셀. 이걸 뭉쳐요. 이만큼. 그래서 이걸 모듈이라고 합니다. 모듈을 하나 둘 셋 넷 또 뭉쳐서 팩을 만드는 거예요. 배터리를 교환을 할 때 수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있는 모듈이에요. 모듈. 근데 이분은 한술 더 나가서 이게 모듈인데요. 이 모듈 중에서도 정말 문제 있는 셀 하나를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교환을 해서 수리를 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이걸 안 하니까. 2천만 원 들여서 바꾸라. 이 얘기만 하니까요. 구글링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의 메사추세츠주에서 법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들한테 정비 매뉴얼 파츠 카탈로그 진단방법 진단기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라. 개인이 정비할 수도 있고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카센타 이런 데에서도 수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이 시행 중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몇 년 전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매뉴얼 그리고 파츠 카탈로그 뭐 진단 뭐 이렇게. 테슬라 배터리는 그러면 내부 부품이 어떻게 공급이 안되나. 테슬라 배터리는 그러면 내부 부품이 어떻게 공급이 안되나. 테슬라 배터리는 전부 다 외장 부품입니다. 배터리 케이스를 뜯지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친근한 배터리인데. 뚜껑이 열려요. 톡수로 된 볼트 여기서 20 몇 개, 30 몇 개 풀면 이게 열립니다. 그냥 여기 검은색 실이 있어요. 방수는 해야 되니까 실을 해놨다고.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에서는 물이 안들어가게 방수를 해야 되는데 뭘 덮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다가 고무실을 넣는다고요. 고무실 아니더라도 실런트를 바르더라도 칼로 찢기게 해놨어요. 어쨌든 어쨌든 벗겟낼 수가 있어요. 파손 없이. 칼로 나중에 깨끗하게 또 닦죠.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본딩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아까 이 부분이랑 좀 연결이 돼요. 의견 다툼. 정비 비용 정비 정책 뭐 고객의 정비 권리 이런 논리를 압도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저는 개발팀의 의견이 이해가 갑니다. 제 추측상 개발팀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물 들어가면 ㅈ 된다. 그리고 이걸 왜 뜯어. 누가 고칠 건데. 고칠 수 있어. 셀 하나 바꿀 수 있어. 바꾼다고 쳐. 셀 밸런싱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좀 디테일한 얘기 어쨌든. 그래서 못 뜯게 만든 거예요 이거. 물론 테슬라에서는 이거를 나중에 뜰 수 있습니다. 전용 공구를 만들어서 밑에 막 갈아서. 그냥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못 뜯게 만든 거예요. 이런 방법이 방수 성능이 더 떨어지고 더 좋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결과적으로는 못 뜯는다. 테슬라는. 이거 보시고 이게 뭔 차냐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자동차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는 뭐죠. 이 부품이 공급이 되냐 안 되냐. 수리할 수 있냐 없냐. 그 주제에 맞게만 그냥 들으세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뚜껑은 당연히 열리고요. 내부에 있는 부품들. 릴레이. 와이어. 그리고 연결하는 부품들. 퓨즈. 그리고 모듈. 옆에 BMS. 다 공급이 됩니다. 따로따로. 다 부품 설정이 돼 있어요. 아마도 정비 매뉴얼까지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돼 있다는 건 뭐냐면. 배터리 라이브 워크라고 그러거든요. 고전압을 실제로 고무장갑 끼고 만지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특수 인력 교육도 다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작업장도 돼 있고. 그걸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전기차 배터리를 내부를 뜯어서 수리를 하려면. 부품, 정비 매뉴얼, 인력, 자리, 파실리티, 법적인 검토. 이걸 다 해야 돼요. 언젠간에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아마 준비가 아직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어느 회사 자동차는 배터리 수리를 해줍니다. 여기는 무조건 정책적으로 어셈블리 교환이에요. 이런 거 제가 잘 몰라요. 제조사가 공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사실들은. 이런 걸 하고 있는 회사라면 그거를 홍보를 해야 되고. 전기자동차 뭐죠? 친환경차라며. 2천만원짜리 배터리 하나 이렇게 부러졌다고 버리는 건 왜 생각을 안 하냐고. 정말 친환경으로 가려면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국가에서도 이런 거를 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이에요 그냥. 재미있는 여담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나름 어느 조직을 대표를 해서 전기차 컴퍼런스를 간 적이 있어요. 발표를 하는데.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고객 만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가 고장나면 무조건 어셈블리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증기한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단품 공급은 되고 얘기하는 거냐. 진단 기술은 있냐. 배터리 진단 기술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팩으로 갈아 제끼는 게 친환경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간혹 공급사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니네 수리하지 마. 현장에서 뜯어서 고친다고? 못 고칠 걸? 우리가 제조 라인에서 최첨단 장비로 만드는 그 장비들이 현장의 작업자들이 가지고 있냐. 라는 거예요. 수공구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말한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너트러너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토크렌치인데. 자동으로 쭉 돌아가면서. 어느 위치에 이 볼트를 몇 뉴톤 메타로 조였다는 기록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리콜 같은 거 할 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며칠 생산부터 며칠 생산. 로드 번호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거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자 이런 수공구 같은 거 쓰지 않느냐. 토크렌치 손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거. 이런 수공구를 잘 모르고. 그냥 공장 라인 이런 것만 앉아서 하는 사람들은. 전혀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최첨단으로 생산한 그거를 고친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이 논리를. 한방에 깬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딱 보여줬어요. 나사 연구진이 로켓 조립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정비할 개수는 딸깍딸깍 토크렌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최첨단 부품인지 모르겠는데. 설마 이 나사 로켓보다 더 최첨단일까? 우리 쓰는 토크렌치 이거 씁니다. 똑같은 거. 스냅본도 있고. 토네도 있고. 5% 안으로 톨러넨스 맞춰서. 검교정도 받는다.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소유주. 소련의 소유주 로켓 조립하는 영상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빠 형식 토크렌치 씁니다. 빠 형식 토크렌치 씁니다. 더 옛날 거. 지침이 휘면서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당신 애들 부품. 얼마 최첨. 미래에서 왔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뜯기로. 뜯어서 수리하기로 했어요. 그때.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과제. 고민. 그리고 이게 또. 고객이. 전기차를 구입하기 전에. 확인을 해볼 만한 사항이다. 배터리 내부 수리는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 회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결국에는 다 뜯게 될 거예요. 별도의 고전압 수리 인력은 있는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송전탑. 이런 고압이 아니기 때문에. 400V. 500V. 이 사이는. 일반 정비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요. 배터리 케이스를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려요. 그 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제조사들은. 유럽의 상위법에 따라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대등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운영을 할 거예요. 배터리 수리를. 그런 거 운영하고 있는지.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수리 장소가 있는지. 배터리 내부 수리는. 전기소에서 차 올려놓고 배터리 내려온 다음에. 거기서 뚜껑 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 시설로 그걸 가지고 가요. 그 안에는. 화재 대비. 감전 대비. 이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시설이 있는지. 과연. 이 제조사가. 당연한 거지만. 부품이 공급이 돼야지. 물론. 이걸 하고 있다면. 부품에 공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부품이 있어야지. 고칠 수 있으니까. 과연. 이 배터리가 수리가 되는 건지. 리페러블 한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단계가 됐다고 봐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차만 좋다. 와. 잘 나가네. 전기모터는 토크가 0에서 나오는. 0앞에서 나오는. 이론적으로. 발복면. 꽉 나가죠. 얼마나 좋아. 친환경이래. 전기소 얼마 안 드네. 안전 문제를 떠나서라도. 과연. 정말. 이런 장점만 존재하는가. 고장 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슬슬 이제 좀. 수면 위로 좀 올라와야 되지 않나. 말이 안 되잖아. 돌 하나 밟았다고. 2천만 원 주고. 패들 받고. 전기차 배터리 특약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보험 처리되니까. 뇌 돈 안 냈으니까. 보험금은 좀 비싸겠죠. 어쨌든. 근데 결국에 그게 친환경 차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 배터리 특약 보험 비싸가지고. 안 들고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폭탄도 세상에 없어. 2천만 원이라니. 제조사들이 좀 투명하게. 지금 하고 있다. 또는 안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좀 이런 정보가 조금. 공유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 한번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들파파였습니다.